안녕하세요. 고랑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제주어의 매력을 알아볼텐데요. 늘 친구같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소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참 친근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기억 안합니다. 집이 가면 서로 말도 안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어떤 제주어 표현 배워볼까요? 집에 가면 방도 떨어졌습니다. 형광만 고지 쓰고 들어가면 아이고 고릅석이 고르래 말한 것만 궁금해 현안 나가 고라좀 전하게 무사히 오늘 무식할 거네 고르래는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 없으면 또 이거 빼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라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한라산? 그럼요. 꼭대기도? 꼭대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디신데 올라가십니까 꼭대기에? 난 요라방 같아도 요라방 같아. 아이고 아이고 이 하루방 젊을 땐 미스 김이로 미스 양이로 아이고 대령들 한라산으로 어디로 난 이제도록 70년께 살아도 백룩담이라는 걸 한번 볼에 가보지를 못했소다. 젊을 땐 저 물질로 밭 뒤로 하루방은 막 댕겼을 때죠. 그거 다 일대면 갖추게 된다. 놀래가서 그때 아 미스 김이형 한라산을 무시기를 허진 그때 그 저 새마을 지도자 모임에서 갔다 그때 간 거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걔는 그대가 무슨 새마을 지도자들 한라산 꼭대기가 무시거든 그 단합대회야 단합대회 참말로 참말로 그 참고 저 쇼보게 안가면 단합대는 이리 좀 못하자 아이고 이거 이거 저저저저저 써진 거 이거 해게 빨리게 10대 처럼 걔 이거 두 번째 걸 안 하나는 못했죠 지금 넘어가 이 넘어가 예 그고 저 바당에 댕기고 밭에 댕기고 까이들 키우고 아이고 아이고 여르방 나 쫓아 졸음해 아이고 아이고 말 부르면 뭐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부할머니는 예전 생각하시면 약간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나만 잘못했대는 나만 잘못했대 자 어쨌든 그럼 우리 한라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오늘 저 한라산을 보난 구름 찌는 거 보고 가는 이 저 비가 금방 오람직하오다 아 이건 뭐냐면 저 한라산에 구름을 낀 거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맨날에 저 한라산 구름 보면 날씨도 경애쭈 경애쭈 자 그럼 그 저 백록단 보조남인 동새벽이 인식초령 올라가다대요 이건 뭐냐면 백록담을 보려면 동새벽이 아주 이른 아침 이른 아침에 일찍 챙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이 일찍이군요 일찍이 새벽보다 훨씬 더 앞선 새벽을 동새벽 동새벽 동새벽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한 6시가 새벽이라면 동새벽에는 한 4시 이걸 동새벽이라면 동새벽이 대략 자 그리고 이번이 영실에 오늘 영 비올 걸 알았으면 아신날 갔으면 좋았을 걸 잘못 알아줬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실에 오늘 이렇게 비가 올 걸 알았으면 아신날 가시면 좋았을 걸 아신날이 뭘까요 아신날 아신날 이거 뭐 두통략이란 이름이 아닙니다 아신날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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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터데이 오늘 아신날이다 아신날 어제 그렇군요 하루 방금 아신날이나 어디 축구 이름 FC 이름 아신날 아신날 자 이른 새벽은 동새벽 그리고 어제를 아신날 아신날 일찍은 인칙 인칙 이렇게 말하는군요 결국은 이 한락사는예 혹은 버체배도 갈 땐 영실로 가고 노래올 땐 어리묵으로 오면 혹은 편안없죠 이것도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네네 영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어리묵으로 내려옵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버쳐도 버치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궁에 업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버치다 아 우리 우리 어르신을 업었을 때 그걸 피우를 해도 잘 알아듣지 않냐 잘 알아들어낸게 아니 확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경호가 우리 정 아나운서는 주말에 쉬지 않습니까 회사 안 나오고 네네 나가고 주말마다 영실을 가면 여구나 이번 주말에 혹시 약속 있을까 이번 주말에요 글쎄요 저도 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실 안 가보자 하르막이 이번 공일날 파티가 케나는 때가 다음 주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홀릴리축에 다음에 저희 다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 그럼 노필형 얘기가 하라고 시키시거라 오늘 고랑몰라 서버에서 저희는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티가 케네 오늘 그 방송을 노필형 말해라 다 꼭 곧다 맞자 노필형 노필형